작가들의 작가 지망생 모두의 일상과 고민, 고통, 그리고 아주 가끔씩 있는 보람들을 나누기 위해서 저희도 마이크가 편졌습니다. 청나무나 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 웹툰스쿨의 반가워활동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길게 수업을 해서 목이 가버린 만화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반가워활동만 하는 건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연속 2주. 아 맞다. 우리 그렇지. 지난번에 맞춤산책 했죠. 이게 올라가는 주가 맞춤산책 직후인가요? 아니요. 아 맞다. 첫 번째 맞춤산책 직후죠. 맞춤산책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그러게요. 역시 예상대로 시원하게 말씀하시는 양이름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인재를 잘 영입했어요. 훌륭한 인재를 영입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학교 얘기하려고 그러죠. 왜 교무선생님이라고 학교 얘기만 해요. 본인의 삶을 찾으십시오. 저의 삶이 곧 학교의 삶이 아닐까요? 아 홍란진 선생님 팬들 장난 아니던데요? 그래요? 진짜 많던데? 감사해요. 제가 수업 중에 대형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120명 정도 되는 곳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웹툰스쿨 얘기를 하면 다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다가도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마라이론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다 하나같이 딱 알아듣고 대단한 팬덤이 있어요. 저는 그 사이에 아 맞다. 저희 오프닝송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 반응도 굉장히 뜨겁죠. 한 3명분. 3명 정도. 아니에요. 진짜 다들 말씀하시던데요? 한 4명 정도. 그렇게 기다리던 공약 이행. 나머지 전부를 했습니다. 역시 한 번 한다면 하시는 분이셨어. 와 진짜. 너무 늦어서 뭉쳐져. 아니에요. 그래도 어쨌든 지키시잖아요. 늦던 안 늦던 간에. 이게 뭐 마감 기한이 있던 것도 아니고. 청취자와의 약속이니까요. 그럼요. 어떻게 바뀐 오프닝송 괜찮나요? 괜찮으시죠? 매우 좋죠? 저는 뭐 제가 불러서 그런지 부끄러운데 처음 그 곡을 만들어주신 분이 전문가니까. 네. 그럼요. 그분이 엄청 청취자분들께 사과를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본인이 자꾸 늦어져서. 너무 늦게 나왔다. 제가 청취자들의 마음을 알 리 없지만 무턱대고 괜찮아 라고 했어요. 괜찮으시죠? 처음으로 그 바뀐 오프닝송이 나올 때 저희가 그 언급을 안 해서 몰랐다가 마침 산책이 나올 때 딱 듣고 그때 알았어요. 저도. 나 이제 할 거 없죠? 이제. 그 공약. 다 했지 나. 다 하셨어요. 나 이제 다 했어. 나 이제 다 했어. 나 이제는 다 했고. 나 이제 호감을 하고 홍란지 선생님의 공약이 뭐가 될지가 기대가 되네요. 아니 근데 그 공약을 한 번 말씀을 내뱉고 나서 되게 부담감이 크셨나 봐요. 저요? 네. 내 앞에 내가 서 있다면 존내 패고 싶었어. 역사를 한 번 잡고 어. 여기 미친놈을 해 이러면서 저승신이 있냐 이러면서 나한테 내가 그러고 싶었어요. 뚜껏 패고 싶어서 진짜. 그래도 되게 즐겁게 하셨잖아요. 할 때는 그랬어요. 이제 해놓고 나서 다들 이게 뭐야 이럴까봐. 그게 무서운 거죠. 에이. 우리 팟캐스트에 그런 안티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아. 그것이 그저 낮은 순위의 혜택이죠? 저희 같은 낮은 순위는 언제나. 칭찬의 댓글. 응. 다 우리 편이야. 좋습니다. 너무 따뜻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종범 교수님께서 되게 열일하고 계신 분야가 하나 있으세요. 뭔데요? 유튜브에 이종범 웹툰스쿨을 업로드하고 계시잖아요. 아. 진짜 일이더라고요. 네. 그쵸. 너무 애쓰고 계세요. 유튜브 꿈나물인 저에게 공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씩 뭔가 팟빵에 업로드 되고 이 시스템에 약간의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좀 건너가 보셔서 틀어놓고 그냥 작업하셔도 똑같이 들리니까요. 아. 유튜브 쪽을 활용하실 때 좋은 점은요. 그 재생 목록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코너별로 묶어놨어요. 궁극 시리즈하고 롱터뷰하고 와. 그 갈만하네. 그게 괜찮아. 그게 괜찮아. 그래서. 괜찮네. 여러분이 뭐 아 나는 어떤 코너마 몰아서 듣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 쪽 가시면 편하고요. 와. 업로드 순서들을 듣고 싶다. 그러면 이제 팟빵이 편합니다. 왜냐하면 그 저희들의 근황이라거나 여러 가지가 업로드 순서들을 들어야 우리 지난번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깔깔깔 이런 거 아다리가 맞거든요. 그거는 이제 팟빵도 편하고 근데 약간 복습하기에는 유튜브가 편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하루에 하나씩 업로드 되게 걸어놨기 때문에 아직 궁극의 캐릭터가 안 나왔을 텐데 나중에 나오면 이제 그 재생 목록 꼭 패키지가 네 개가 되겠죠. 궁극의 캐릭터, 궁극의 플롯, 롱터뷰, 방과하고 이렇게. 재밌겠다. 생각만으로도. 그게 근데 유튜브 꿈남으로서 제가 막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유튜브 내용만큼 중요한 게 썸네일이다. 아 맞아요. 진짜 중요하다고 그러는 거야. 그거 진짜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썸네일을 제작하는 게 은근히 일이죠. 이번 화는 무슨 내용이었더라. 이러면서 한눈에 팍 보이게 배달의 민족 글씨체를 이용해서 원색으로 빡빡빡 하는 거거든요. 아 뭐 여기서는 홍난지보시 탄생했던 화였지? 뭐 이런 거 딱 보이게. 와 재밌네. 여러분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아 맞다 여러분 구독. 네. 팟빵에서 들으셔도 구독은 눌러라. 네. 유튜브에서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여러분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는 또 유튜브를 장악을 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야망이 있었어요? 유튜브 그냥 그냥 새로운 공약이다. 뭐 장악이 공약이야 장악? 유튜브 구독자 몇 명이 공약이에요? 100명? 너무. 왜요? 100명 되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때? 아니 우리 천명도 되게 팟빵 천명도 되게 오랫동안 걸리던데. 유튜브의 세상을 너무 우습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기본적으로 만 명 다녀요. 근데 그렇긴 한데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뼈 때린다 또. 지금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요. 유튜브 저희 웹툰스쿨 계정에 구독자 숫자를 좀 볼게요. 어디 보자. 근데 막 7 이러면 너무 슬프잖아요. 슬플 거예요. 기대하시라. 슬프실 예정입니다. 구독 31명. 어? 우와. 31명. 사실 유튜브 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해본다면 31명은 0에 수렴하는 숫자를 없다. 없는 거랑 마찬가지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100도 꽤 의미 있는 숫자가 우리에겐 될 수 있는데 너무 100으로 잡으면 우리가 좀 불쌍하니까. 가여우니까. 그러니까. 홍란지 선생님의 공약은 몇 명? 300? 300? 오케이. 300. 300. 유튜브 웹툰스쿨 구독자 300명 됐을 때 뭐 하실 건데요? 우리 그거 하기로 했잖아요. 성우 대결. 아닌데요? 무슨 말씀이시죠? 왜 나 혼자만 공약을 해야 돼? 그때 그러셨잖아요. 다 기억하고 계실걸요? 그거는 저희 그건데요? 1주년? 1주년이에요? 1주년 벌써 지났어요.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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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회였나? 몰라. 아무튼 나 하기 싫어합니다. 아. 100회였나 보다. 아. 몰라. 몰라. 좋은 대본이 있어야 돼요. 그건. 뭐. 찾겠죠. 자. 저는 프랑크프루트에 갔다 왔습니다. 아. 진짜 멀리 다녀셨어요. 프랑크프루트 도서전에 가서 드로잉쇼를 하고 왔는데 요즘에 제가 이제 새롭게 드로잉쇼 가서 하게 되는 루틴이 생겼어요. 그 지역의 동네 사진을 찍고 그 동네 사진에 캐릭터를 붙이는 어. 네. 멋지다. 그래서 한 두 개쯤 해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오. 그래서 앞으로는 드로잉쇼 할 때 그 지역 사진을 활용해보자. 뭐 이런. 그리고 시즌 4의 닥터프루트 주인공들을 좀 그려봤고요. 이야. 그거 어디서 공개 안 하세요? 트위터에도 올리고 뭐 베북에도 올리고 다 했어요. 그러셨구나. 제가 SNS를 안 해서. 관종 종범. 아시잖아요. 내가 뭐 하나 했다 그러면 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 나. 에이. 근데 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그러면 안 할 텐데 그래도 꽤 의미 있는 행동들을 하시는데 프랑크프루트 갔다 오면 나도 당연히 얘기하겠다. 여러분 홍란지 선생님 같은 동료를 찾으세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남은 인생에서. 네네. 그게 동아리가 됐건 학교가 됐건 회사가 됐건 홍란지 같은 동료를 찾아라. 비판에 등감해서 여러분의 발전은 장담할 수 없으나. 정말 나태하게 만들어주고 아주 따스하게 뭘 해도 칭찬해주고 좋습니다. 그 외에 근황을 여쭤봐봤자. 학교 얘기하기 뻔하니까. 그러게요. 제 근황은 그나마 주말에 금왕 돈까스 먹으러 갔다 왔어요. 성북동. 그게 뭐예요? 금왕 돈까스. 금왕 돈까스 모르세요? 수요미식회에 나왔던. 야 수요미식회에 나왔어요? 그럼 거기 사람 진짜 많았겠다. 아니 거기는 언제나 가도 줄이 서져 있는데요. 그냥 돈까스 맛있게 먹고 왔어요.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15분? 어? 야 수요미식회 레벨 치고는 금방 들어갔네요. 네. 거기는 그 정도밖에 안 기다리더라고요. 금왕 돈까스의 돈까스가 다른 돈까스와 다른 점은? 간이 세지 않고요. 네. 거의 옛날 돈까스예요. 옛날 돈까스. 그러니까 스프 나오고. 아 그 크림 스프? 네. 향수를 자극하는. 한 굉장히 큰 접시 하나에 모든 음식이 다 나오는. 아 그런 거. 네. 거기 뭐 그 베이크드 빈. 아 그거 나오죠. 샐러드도 나오고. 샐러드가 그런 거. 사라다. 아니 아니 사라다 말고 양배추 아주 얇게 썰어서. 그 뭐죠? 그 그거 무슨 소스지? 케찹이랑 마요네즈랑 섞여있는 것 같은. 그 소스가 이렇게 주황색 소스에 올려져 있고. 근데 소스도 달지 않고 맛이 그냥. 근데 저는 사실 돈까스가 돈까스 맛이지. 말하면서 점점 현타가 오는 실시간 반응을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돈까스가 돈까스 맛이지 뭐. 저랑 같이 어디 맛집을 가시면 처음엔 굉장히 오 맛있다. 하지만 금방 질려와요. 아 그러세요? 사람의 모습을. 그 얇아요? 두꺼워요? 얇은 편인데. 옛날 돈까스들이. 아주 얇지 않아요. 네. 아주 얇지는 않고. 그러니까 다른 점은 잘못 만들면 냄새나거나. 너무 간이 세서 금방 물리는데. 물론 얘도 느끼함이 없는 건 아니지만. 좀 자아분열기인가요? 좀 덜 물리고요. 아무튼 그런 금왕 돈까스에 갔다 왔습니다. 15분의 가치가 있었다? 아 그럼요. 그 가치는 있지. 아 15분까지 있다. 그런 가치는 있어요. 순간 너무 격해져서 반말 나왔다. 그런 가치는 있어요. 충분합니다. 15분의 가치는 있었다. 저도 요즘 맛집을 안 가본 지 오래돼서 꼭 가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댓글로 좋아하는 돈까스 좀 올려주세요. 댓글 유도 막 한다. 옛날 돈까스가 맛있죠? 저는 두꺼운 안심돈까스예요. 아 그래 그것도 맛있죠. 안심까스 전 되게 좋아요. 안심까스 맛있지. 배고프다. 저희 끝나고 밥 먹어야 되는데.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한번 반가운 활동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오늘도 여러분 만방이 오십니다. 네. 홍란재 선생님도 쉬어야죠. 사람이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다음에는 준비할게요. 아니 저도 계속 쉬면 안 되는데 이게 얼마나 저에게는 도움이 되고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진짜 제가 요즘에 요즘이요? 만방연이 하기 싫어졌어요? 아니요. 만방연이 하기 싫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저에 대해서 제가 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보고 있어요. 자아를 돌아보고 있네? 그렇죠. 어떤 면에서? 뭔가 좀 새로운 걸 해봐야겠다 뭐 이런 네. 그러니까 너무 작품에 대한 리뷰 형식의 어떤 비평이긴 하지만 왜 좋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이게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아무래도 그 포맷 자체가 네. 모한히 하기에는 그렇죠. 좀 어려움이 있죠. 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무척 즐거워해야 하는 작품을 가지고 와야 하고 그것에 대해 분석을 해야 되는데 매일 작품을 보더라도 정말 인상적인 작품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냥 리뷰가 아니라 뭔가 진짜 재미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좀 그냥 하면 안 될 텐데 라는 부담감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저의 일이라서 빨리빨리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약간 제가 훈련이 좀 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정선하십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방식이 제가 너무 글을 쓰는 방식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약장수 타입은 아니죠. 네. 그래서 약간 그 방식을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학자시니까요. 아니. 그런데 그래도 뭔가 말하는 방식에서도 나도 좀 잘해보고 싶은데 저같은 스트리트 토커랑은 다르죠. 품격 있는. 이재봉 교수님도 스트리트 토커는 아니세요. 되게 품격 있으시잖아요. 정지된 단어와 단어 선택과 품격 있는 약장수. 암튼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 분명히 느낌이 오고요. 여러분들 알아주세요. 고민하고 계시다. 만방연도 우리 웹툰스쿨의 여러 코너 중에 하나의 코너인 만큼 언제나 연속으로 해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시길 바라고요. 가끔씩 뭐 좋은 거 있으면 가져오고 네. 잘 살려보려고요. 저 되게 좋았던 화는 그거였습니다. 뭐요? 이론가가 되는 길. 어떻게 하면 만화 이론가가 되나요? 아 진짜요? 그거 되게 만화학자나 만화연구자가 되고 싶어 할 만한 분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정보 제공 코너가 아니었을까. 아 그렇구나. 저는 전혀 진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회차네요. 전 너무 좋았고. 조만간에 한번 그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만화 이론가 하려면 유학 가야 되나요? 어떤 과를 나와야 할 수 있나요? 그때 그거 어느 정도? 좀 하긴 했는데 했네요. 자 여러분 오늘도 만방이면 없이 제가 더 고민해볼게요.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으로 반거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푼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푼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웹툰 웹소설은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방과의 고민활동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도 댓글로 고민을 남겼는데 아 또 고민이 생겼어요. 얼마 전에 고민은 만화 컷의 강중량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세이브 원고를 하면서 마감의 마인드로 정말 대충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림체가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었고 또 유입 독자분들도 그림체를 기대하고 와주셨을 텐데 점점 그림이 뭉개지면 다들 떠나갈까 두렵기도 합니다. 저는 원래 꾸준함이 정말 중요하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이종범 작가님께서도 몇 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주 작은 목표량만 가지고 꾸준히 하는 게 저의 강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감이라는 게 닥치니까 어떻게 해서든 일주일 안에 스케줄을 우겨 넣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하루에 목표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일단 하루에 목표량이 많아지니까 마음이 너무 하기 싫어져요. 그렇죠. 세이브도 많이 쌓아두지 않은 상태라서 곧 정말 일주일 패턴의 실전 실시간이라고 그러죠. 라이브. 서서히 다가오는데 하기가 싫어집니다. 너무 이해돼. 느낌표가 막 붙어있죠? 목표량도 많으니까 자꾸 하기가 싫어지고 또 평소에 목표량을 끝낸 나 자신에게 상을 주는 개념으로 작업이 끝나면 영화도 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목표량을 못 채우고 자괴감에 빠져 잠이 드는 경우도 있고 작업이 하기 싫어서 자꾸 누웠다가 잠이 들고 그렇게 깨어나면 애매한 하루가 완성되고 또 목표량을 채워도 저 자신에게 상을 줄 시간조차 없어 잠에 바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화 이외에 다른 상을 주면 될 수도 있겠지만 딱히 다른 취미가 없네요. 조금은 스스로 성실하다고 자부하며 지냈는데 성실로도 이겨낼 수가 없는 마감죠. 오똑하면 좋을까요? 다른 작가님들은 마감은 어떻게 영유해 나가시는 건지 곧 세이브가 다 다를 텐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 진짜 걱정되시겠어요. 사연의 내용이요. 간만에 준비생이나 이런 분들보다 실시간으로 연재를 하고 계시는 동료 작가님의 사연이 오랜만에 오는 느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승현 작가님 언제 저희가 뵀을 수도 있었을 텐데 뵀나? 하여튼 어떤 작품을 하고 계신지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마감 일단요 성실하다고 자부하셨으면 이분 성실하신 분 맞을 겁니다. 그렇죠. 성실을 조금 웬만하면 자부하기가 어렵거든요. 웬만하면 스스로 자부하기 좀 어려운 덕목이 그런가요? 예를 들어 키가 크다. 스스로 자부할 수 있죠. 남들을 딱 보면 그렇죠. 정수리가 보이니까 그리고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는 자부할 수 있어요. 근데 성실함은 자부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저간에 성실하지 않으면 일정한 지표가 없잖아요. 이 정도면 성실하다 이런 거 없잖아요. 홍란진 선생님은 성실하십니까? 그거 막 고민하잖아. 고민하게 되네요. 자부하기 어렵죠. 나도 가끔 성실할 때가 있어. 이 정도지. 그치 그치. 난 성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기 어렵죠. 맞아요. 정승현 작가님은 아마 진짜로 남들보다 성실하셨을 텐데 네. 주간 마감이라는 사이클이요. 아무리 성실한 작가여도 이렇게 만듭니다. 맞아요. 주간 마감은 작가가 무조건 소진돼요. 네. 체력적으로도 멘탈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항상 유일한 대안이라고 믿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잖아요. 네. 자체적 월간 마감. 제가 그거 웹툰스쿨에서 말 안 했나요? 얘기 하셨어요? 했었던 것 같은데. 자체적 월간 마감? 사주사화. 안 했나? 왜 이렇게 생소하죠? 댓글 달아줘요. 내가 얘기했었으면 그 편을 들으세요 라고 할 텐데 주간으로 마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를 하려면 자체적으로 월간으로 마감을 한다. 처음에 사화만 미리 만들어 놓고 사주에 걸쳐서 내화를 동시에 작업을 하는 그게 사주사화 마감이거든요. 네. 아. 이게 디테일한 부분에 설명을 들어가면 놀라울 정도로 장점으로 가득합니다. 이것만이 전 유일한 방법 같아요. 근데 이거를 많이들 실패하는 이유도 있어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 댓글에서 제가 요즘 두려워하는 게 있잖아요. 쟤 또 한 말 또 하네. 제가 요즘 자꾸 그래갖고 사주사화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안 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길게 썰을 풀어드릴게요. 진짜 10년 동안 왜냐하면 제가 이거 자부해요. 저는 10년 데뷔한 지 10년 차인데 마감 늦어본 적이 제로예요. 우와. 짱이다. 이건 자부할 수 있어요. 이야.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네. 사주사화만이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서 유치를 해보자면 네. 4주를 잡으면서 그러니까 4주를 미리 세이브로 세이브로 4주를 4화짜리를 한꺼번에 이끌어가서 한 달 후엔 4화가 완성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1, 2, 3, 4화가 이미 있어야죠. 1화가 올라왔을 때 네. 나는 지금부터 4주 후에 5, 6, 7, 8화가 동시에 나올 예정이니까 네. 처음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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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세이브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그냥 마중 물리뿐이에요. 그걸 세이브라고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느끼기에는 1화를 1주일 안에 완성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4주에 4화를 매주마다 완성한다는 거는 되게 소진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왜냐면 하나를 어쨌든 완성한다는 그 노력과 그 애쓰음의 그런 시간들 이런 것들이 되게 압축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4번의 마감을 경험한다는 게 죽음이죠. 그 마감을 4분의 1로 줄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 체력적이나 정신적으로나 그런 것들이 약간 부담감이 4분의 1로 줄일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요. 네. 일단 이게 간단한 산술만 놓고 보면 그게 뭐가 달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근데 되게 다를 것 같아요. 그걸 마감을 해본 사람은 딱 직감적으로 알아요. 다르다. 그러니까요. 1, 2, 3, 4화가 일단 나와있다고 치고 5, 6, 7, 8화를 작업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을 쪼개서 앞에 이틀 동안 5화에 콘티를 자고 하루 동안 5화 배 대생하고 하루 펜터치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처음 일주일 내내 5, 6, 7, 8화를 쭉 이어서 콘티를 짜요.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 일주일 동안 한 줄 내내 5, 6, 7, 8화 전체를 스케치하고 스케치를 해요. 그 다음 대생을 하고 그럼 이제 한 번에 5, 6, 7, 8화가 짠하고 나오죠. 그치 그치. 아주 단순한 산술가 산수적으로는 같은 것 같지만 뭐가 다르냐 1번 이거 다시 하네. 나 한 얘기는 어떡하지?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데 정승현님 이거 진짜 지금 세이브가 아직 4개 정도 이상이 남아있다고 하면 진짜 이건 한번 해보시면 일단 이렇게 하면요 일주일에 한화를 그릴 때는 변수가 하나만 생겨도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 꿀팁 대방출 내가 완전 이거 청강대 학생들한테만 얘기해주는 건데 지금 지상 그만하지 마세요. 이 업계의 작가들의 이 뭐라고 할까 인권을 위해서 작업 환경을 위해서 제가 풀겠습니다. 일단 일주일에 하나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하루 아파. 그러면 안 돼요. 안 되죠. 중요한 이벤트가 있어. 내가 결혼을 해.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한 달을 두고 마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앞뒤로 쿠션이 생겨요. 변수가 생겼을 때 앞하고 뒤에 일을 조금씩 조금씩만 더 많이 해두잖아요. 중간에 변수가 어느 정도 상쇄돼요. 하지만 이건 아주 작은 장점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정말 좋은 장점은 보통 신인 작가들은 연재를 하면서 실력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연재 끝나고 연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연재 끝나고 쉬어야지 뭘 연습을 해. 혹은 입원하거나 연재 끝나고 나면 여러분 연습 못합니다. 쉬어야 돼요. 놀아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그런데 대생 크로키 펜터치 이런 것들이 실력을 늘려면 연재 중에 들어야 돼요. 그렇죠. 대부분 연재하시면서 늦으시지 않나? 진짜 길게 하면 늘죠. 하지만 보통 몇 년씩 연재하지 않는 한 연재 중에 늘기는 좀 어려워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에 한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스케치를 시작합니다. 콘티도 좋고 처음에 스케치를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이 안 풀려가지고 컨트롤 Z를 계속 눌러요. 아 그쵸. 그러다가 이제 이번 화의 마지막 컷 때쯤 가면요. 한 60, 70 컷쯤 스케치를 하면 손이 풀리죠. 그렇죠. 점점 스케치가 잘 되고 잘 나와요. 자 이제 손이 완전히 풀렸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뭘 해야 되죠? 펜터치를 해야 되죠. 다음 대생 언제 하죠? 일주일 뒤에 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아 맞아요. 근데 만약에 사주사화를 하시면 한 번에 4화 분량의 스케치를 하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내내 대생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상 대생 실력이 늘 때까지 그 공정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펜터치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펜터치 되게 천천히 막 이쁘게 따다가 뒤로 가서 한 4화째쯤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빨라졌는데 엄청 정교해져요. 그러니까 실력이 늘려면 어느 정도 이상의 작업을 몰아서 그 공정을 해줘야 되는데 한 공정을 오랫동안 그렇죠. 그게 자꾸 짧게 짧게 끊어가니까 늘 시간이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주사화를 해야 실력이 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장점이 더 있는데 한 번에 4화 분량의 스토리를 쓰기 때문에 복선을 넣거나 걷어들이거나 전체를 보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매주 하게 되면 약간 억제스럽게 끌고 가야만 하는 때도 오거든요. 한 번에 4주 스토리를 짜게 되면 훨씬 더 독자 입장에서 이 작가가 엄청 계산해 여기까지 내다보고 있었어? 이런 식의 그런 걸 되게 주의가 좋아요. 그런 게 느껴지는 작품은 반대로 이종훈 교수님처럼 작업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군요. 아마 그럴 거예요. 이야기만 스토리만큼은 미리 좀 많이 짜놓는다 보는데 그 다음 제가 진짜 끝내주는 장점을 두 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만약에 4주 4화를 꾸준히 잘 유지했다면 마지막화를 그릴 때는요 마지막화가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첫 화 마지막화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화를 그릴 때요 마지막화 한화를 그리기 위해 4주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 쭉 잘 이어갔다면 마지막화에서 복선 다 걷어들이고 떡밥 다 회수하고 중요한 클라이막스 그려갖고 컷이 200컷까지 가도 4주 이상 4주 정도 쓸 수가 있어요. 잘 계산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렇네요. 마지막화에 온 공력을 쏟아부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점 마감을 한 번 실패하면 매주 한화씩 그리시는 분들은 마감 펑크죠. 그렇죠. 4주 4화를 하시다가 마감에 실패하시잖아요. 마감 펑크 아니에요. 3주 3화로 내리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마지막 순간이잖아요. 1화 2화 3화 5화 6화 7화 하고 8화째 하고 있는데 못했어요. 5, 6, 7화 나왔잖아요. 아 그렇네. 그러면 그냥 5화 올리고요. 3주 3화 시스템으로 축소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5, 6, 7까지도 있고 8화를 못한 거잖아요. 그럼 8, 9, 10 8, 9, 10을 3주 동안 하고 이렇게 3주씩 묶어서 또 하면 돼요. 한 번 또 못했어. 2주 2화 2주로 우리는 목숨이 3개다. 마감을 못해도 마감 펑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3번 있다. 아 그렇네. 진짜 큽니다. 이거 되게 재밌다. 재밌죠. 뭔가 아 이게 진짜 꿀팁인데 보통 이걸 많이 시도하시다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 공정을 4화를 하는 게 지루해서 못한다. 아 그럴 수 있어요. 두 번째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4화를 세이브라고 착각한다. 아 그치 그치 멘탈 문제죠.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데 나는 더 나아지고 싶고 만화 말고도 사회생활 좀 하고 싶고 이런 분들은 한 번 시도를 해보시고요. 연습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처음부터 4주 4화 어려울 수 있으니까 2주 2화 2주 2화든 좋을 것 같아요. 3주 3화 이런 걸 연습을 해보시면 월간 마감이 가능해집니다. 정승현 작가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실하심을 의심하지 마세요. 주간 마감 자체가 살인적인 거죠. 맞아요. 너무나 오랫동안 하루에 작업 시간을 가지시니까요. 너무 저만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작가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꿀팁. 마감에 대해서는 홍란진 선생님도 많이 아실 텐데 마감은 저는 마감을 못 지키는 건 많죠. 아니에요. 위로를 주겠다. 나도 그래.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올해 웹툰 작가 실태조사를 실시했었잖아요. 웹툰 작가가 어떤 식의 노동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지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요. 761명이 응해주셔서 작가들께서 그래서 만화 웹툰 작가 만화가 웹툰 작가 다 포함을 해서 761명께서 해주셨는데 평균 하루에 10.8시간을 일하신대요. 그런데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을 작업하시는 분들도 20.5%가 되는데 대부분 10.8시간을 일하시는 분들은 보조인력이 있으신 거예요. 화실이 있거나 어시가 있거나 네. 그래서 채색 아주 단순한 채색을 넘기실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아주 식자 작업 같은 걸 넘기실 수 있는 분들이 하루 평균 이런 작업 시간이 약간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14시간 이상씩 하시는 분들은 대개가 신인 작가 분들 그러니까 MZ를 겨우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조인력까지 활용하기엔 너무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아 이게 굉장히 살인적인 어떤 작업 시간을 요구하는 게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침 9시에 시작하면 밤 11시까지 일만 하는 게요. 네. 그런데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밥 먹을 때조차도 다른 식탁에 가서 앉는 시간도 너무 부족해서 정말 눈 뜨자마자 밥을 먹으면서 작업을 하고 그렇죠. 네. 밥을 먹으면서 채색을 하고 이러신다고 들었고 저는 경장 영양액이라고 네. 마셔본 적도 있어요. 그게 뭐예요? 환자들 유동식 주는 그 캔 음료 어머나 아 그거 네네네 거기 모든 영양소가 들어있잖아요. 네. 캔 음료를 마시면서 요즘은 딸기도 있고 초코도 있어요. 아 그래요? 캔 음료를 마시면서 미색을 붓고 이랬던 기억도 나네요. 네. 그러니까요. 사는 건가 사는 건가 너무나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배우는 기간이긴 하지만 가장 보조인력이 필요한 기간에 가장 오랫동안 노동시간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는 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이긴 맞는데 또 그에 반해서 그렇다면 일주일에 하나씩 연재하는 것을 하지 말고 2주에 한 번씩 혹은 10일에 한 번씩 하는 건 어떻냐라고 이야기를 되묻는다면 오히려 오히려 하루에 14시간 이상씩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걸 거부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가야 내가 받는 MZ가 유지가 되니까 이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긴 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정승연 작가님 힘내시고 마감이 아무리 성실해도 마감은 쉽지 않죠. 힘듭니다. 마감이 끝나고 자신에게 보상을 주는 거 영화 말고 딴 거를 찾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먹는 걸로 했다가 망했죠. 먹는 보상 했다가 망했어요. 진짜 몸이 그냥 몸이 망했어. 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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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죠. 게임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영화가 딱 좋은데 영화 영화가 딱 좋긴 한데 뭐 없나 가끔가다가 뭐 진짜 덕력 쩌는 작가님들은 연자가 끝나서 보상으로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 그려야지. 일러스트 그리구만. 네.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이윤희 작가님 이런 분들 장난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못하고 암튼 저의 보상은 다트를 하거나 저는 주로 뭘 만들거나 악기를 좀 하거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분도 뭔가 좀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정승현 작가님 한 분의 사연으로 지금 30분 우와 제가 너무 발음 많이 했네요. 다음 사연을 읽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웹툰 스쿨 저는 디귿 비읍 작가입니다. 누구일까요? 작가님 작가님 오랜만이에요. 말하면 안 되나? 돌베 작가님 여전히 웹툰 스쿨을 매주 잘 챙겨 들으면서 고독한 작가 생활을 그나마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기분이에요. 이분은 술 먹으면서 수다 떠는 기분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유쾌하신 분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주로 달리기를 할 때 웹툰 스쿨을 듣습니다. 강변 보행자 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뒤에서 차가 위험하게 다가올 걱정 없이 이어폰을 꽂고 들으면서 달릴 수 있거든요. 운동과 공부 일타쌍피의 보람이 들어서 좋습니다. 이번 주에 연재하고 있는 작품의 마지막화를 그리게 되었습니다. 콘티를 짜는데 평소보다 시간이 더 많이 드네요. 마지막화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화는 계룡산여전 맞겠죠? 대략 한 달 반 전에 끝났죠. 너무 늦게 읽어드리고 있죠. 늦게 읽어드려 죄송해요. 첫화는 그리는 게 재미있는데 마지막화는 재미도 별로 없고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빨리 끝내서 놀러 다녀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첫화에 시작해서 중간과정을 거쳐 마지막화에서는 첫화와 같은 장소로 돌아오거나 첫화를 암시하는 등의 수미상관적 구성을 상관적 구성을 종종 써왔는데 이것도 쓰다보니 식상해지고 그래도 첫화에서 던진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끝내고 싶긴 한데 너무 대놓고 하거나 오그라드는 건 싫고 하다보니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화와 마지막화를 그리는 요령 아니면 시작과 끝맺음을 아름답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공유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뭐야 이거 지금 패널로 나와가지고 말을 해줘야 될 사람은 지금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요. 아니 작가님 작가님 지금 지금 마무리한 작품이 벌써 몇 갠데 여보세요. 선생님 돌별 작가님 혹시 마무리한 작품 많으셔서 자랑하고 싶으셨나? 그런가 보다. 돌별 작가님 계룡선녀전 드라마화 축하드리고요. 네. 바로 드라마가 나왔더라고요. 돌별 작가님 마지막화가 별루였으면 드라마화가 됐겠어요? 그러니까요. 됐을 수도 있겠다. 미리 미리 얘기가 다 됐을 테니. 근데 한번 게스트 한번 나와주세요. 고정? 네. 좋다. 고정? 돌별 작가님 모셔가지고 이런 걸 말씀해 주셔야 되는 분이 지금 저희한테 이런 Q&A를 우리 다 모아봅시다. 돌별 작가님께 드릴 수 있는 Q&A를 다 모아봐요. 우리 여러분 댓글로 돌별 작가님께 드리는 작품하다가 막힐 때 질문 꿀팁 이런 거 한번 질문해 주시면 먼저 한번 모셔볼게요. 동료 작가로서 제가 정답이 아니라 제 말을 좀 해보자면 저는 첫화가 더 어려워요. 독자하고 만나는 소개팅이라서 계속 봐줄까? 저는 첫화가 훨씬 더 어려운 것 같고 저의 경우 마지막화는 약간 독자한테 믿고 기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와줬으면 주인공한테 완전히 들어와줬겠지? 충분히 내가 얘기하는 대로 가주겠지? 믿음을 좀 가지려고 하는 게 있고 마지막화는 저는 몸이 힘들죠. 분량이 1.5배가 넘어가니까 그리고 스케일도 커지고 마지막화가 보통 몸이 힘들고 연출이나 내용적인 면은 오히려 앞에서 계속 만들어 왔던 것을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마지막화가 더 수월한 것 같아요. 이게 작가마라 다른 것 같아요. 다를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첫화에서 던진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 저는 식상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저는 이야기들이 전부 이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나선형 구조? 변증법적 나선 구조 혹은 추구의 플롯 한 바퀴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방식이 저도 되게 즐겨 쓰고요. 그럼요. 저는 식상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고 결국 모든 영웅들도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그렇죠. 돌배 작가님은 좀 더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보고 싶으신가 네. 아 그러실 수 있겠다. 역시 고정감이네. 아 그러게요. 모셔보고 싶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돌배 작가님은 저희 저희 그 인터뷰 롱터뷰만으로 좀 그러니까 코너를 한번 왠지 좋아요 불러주세요 언제 갈까요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돌배 작가님 한번 아닌가? 고정 코너를 한번 기획해볼까? 아무튼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다른 프로 작가님들이 계시다면 네. 저희 계신 거 알아요. 저희가 다 알고 있고 형 누나 야 다 웹툰 작가님들 중에 두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거 압니다. 나는 마지막 화와 첫 화 중에 뭐가 더 힘들다. 그리고 내가 주로 첫 화 그릴 때 쓰는 기술은 뭐다. 내가 마지막 화 그릴 때 쓰는 노하우는 뭐다. 이런 거 이런 거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다. 메일이나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나를 불러달라. 내가 나가서 말하겠다. 감사합니다. 다 듣고 있는 거 알아요. 말씀만 들어도 보내주세요. 저희 내 영업 비밀이다 아끼지 마시고 제가 진짜 옛날에 출판 때 선배들 중에 몇 분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왜요? 저는 대부분 출판 형님들하고 친해요. 친한데 몇 분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그때는 화실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화실에서 만들어진 노하우가 밖으로 유출되는 걸 되게 싫어요.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그 화실에 멤버 하나랑 친해져가지고 만나자 그랬더니 정색을 하고 너 왜 이렇게 만나려고 그러는데 이러는 거야. 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라는 웃기지도 않아가지고 내가 진짜 나도 나름대로 내 방식으로 그린다 뭐 근데 웹툰 작가들은 초반에 자기 노하우 다 깠어요. 서로에게 그게 약간 다른 정이죠. 웹툰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작가가 와서 자기 노하우 막 까고 스케치업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전체 시장이 확 커졌거든요. 이렇게 자기 어떤 기업 비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나눕시다. 우리 이런 거 한번 진짜 특집 코너로 만들어서 돌배 작가님도 좋고 다른 분도 함께 모셔서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작가들에게 듣는다. 작가들에게 듣는 작업 노하우. 하긴 청취자분들이 아 이제 이종범 좀 그만 할 것 같아.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작품 얘기만 하면 맨날 이종범 얘기하는 얘기만 하고 아니 저는 사실 그게 되게 궁금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작가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 진짜 실제로 정말 작업을 하던 사람들은 디테일이 중요하거든요. 디테일이 궁금해요.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펜툴 쓰면 돼요. 맞아. 그러니까 여기서 뭘 조정해야지 작가님 같은 그 펜선이 나와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세세한 거. 맞아. 거기서 그 레이어 뭐예요? 그거 그러니까 저는 아주 그런 상세한 것부터 시작해서 시간 한 배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 너무 궁금하고 정말 꿀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이 정도면 그만 좀.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근데 그거를 어디서 하겠어요. 웹툰스쿨 아니면 그렇네. 네. 그리고 진행은 당연히 이종범 작가님께서 해주셔야지. 이 사람 봐라. 일시키는 능력 짱이죠. 이렇게 이렇게 특집이 만들어지는 거죠. 옛날에 어떤 교집합을 진행했을 때는 그 부분이 좀 있었어요. 작가가 네 명이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 사람한테. 예를 들어 김인정 작가가 앞머리 그릴 때 앞머리에 가린 눈과 눈썹을 지워줘야지 당연히 된다. 그런 거. 그래. 어떤 작가들은 그려요. 그 작가님들은. 그러지 않아요. 네 네. 그런 것들 얘기했는데 여기는 그게 없네요. 한번 특집을 특집으로 구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별 작가님 그때 그 특집에 나와주시거나 그 특집을 들어주시거나 나와보고 싶으신 분들 지원받아요. 그리고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아. 근데 우리 항상 이러면서 막 던지지 않아요? 아니 무슨 저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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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까지 내주시고 친절해라. 바람. 아 멋져. 아무도 돌별 작가님 돌별 작가님 돌별 작가님 계룡 선녀전 완결 거듭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웹툰 스쿨의 저희 가장 친한 작가님. 네. 자 다음은요. 이지한 작가님입니다. 이지한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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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요정곤 작가님 홍란지 교수님 웹툰 스쿨 애청자 1인입니다. 작년부터 듣던 것이 이제 1년이 되었네요. 웹툰 스쿨은 금요일에 회차가 올라오면 일단 댓글을 먼저 보고요. 듣는 건 월요일에 일하면서 본격적으로 들어요. 저는 웹툰 어시스턴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롱터뷰에서 모든 캐릭터의 입을 벌려서 그리신다고 하셔서 작가님의 작품을 돕고 있습니다. 미띠야 미띠 작가 반가워요. 이지한님 이지한님이 역시 이렇게 잘 또 가로치고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작가님이 인터뷰를 의식하셨는데 이런 건가 모조리 다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라고 이렇게 변호를 하시네요. 네. 미티야 네가 시켰니? 아무튼 이지한 네. 잠깐만요. 잠시 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는 10년 전에는 어머니가 그리고 올해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네. 이별을 극복하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사실 아빠가 돌아가실 때 아빠에게 아무 말도 듣지 못했어요. 마음의 준비 없이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아빠의 말씀은 듣지 못했지만 제가 아빠께 마지막으로 해드린 말씀은 아빠를 기록해서 작품으로 남기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신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빠를 남기기 위해서 이런저런 글들도 적어보고 기억도 떠올려봤지만 두서없이 정리되지 못한 채 떠오르는 기억들이라 아빠를 기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궁극의 캐릭터 시트 편 궁극의 캐릭터의 캐릭터 시트 편을 듣다 보니 이종범 작가님이 주변 인물 가족이나 친구들을 캐릭터 시트에 적어서 연습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적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 인물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도 예상이 된다고 하셨고요. 제가 아빠랑 엄마를 떠올릴 때 이종범 작가님의 캐릭터 시트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빠가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작가님께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작가님께서 쓰셨던 시트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번 외로 홍란지 박사님은 정말 공감이 많이 되는 캐릭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아들 둘을 키우고 있고요. 정말 정말 동지 저도 맨날 뭐 잃어버리는 게 일상이고요. 네네 물건이랑 길 잃어버리기 박사예요. 어 이분 박사시구나. 저는 한 학사쯤 되는데 흑역사도 엄청 많습니다. 제가 가끔 너무 바보 같아서 숨고 싶을 때가 많은데 홍란지 교수님 자리로 갯모엘가 발현되는 것을 보고 저도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작가님 파이팅! 김태환 작가님 개그연구도 파이팅! 저도 긴 준비 끝에 작품이 만들어지면 웹툰스쿨에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이지한 작가님 작가님이라고 부를게요. 일단 고생이 많으시고요. 미티가 빡셀 텐데 그리고 이제 쉽지 않은 이별을 연달아서 하셨군요. 네 힘들었겠어요. 어머님은 10년 전이시지만 그래도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일단 저한테 물어보신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캐릭터 시트 공유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갖고 있을까가 문제인데 제가 갖고 있나? 찾아봐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안 나오더라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다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궁극의 캐릭터에서 얘기하는 게 다긴 한데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캐릭터를 만들 때 시트는 내가 상상해야 되지만 가족들을 캐릭터 시트로 만들 때는요. 주로 어떤 걸 많이 했냐면 지금은 이제 직접 저는 만날 수 있으니까지만 이지한 작가님은 다시 만날 수 없으니까 과거의 기억과 여러 가지 사진이나 여러 가지 기록들 그리고 주변의 다른 친척들의 증언들을 가지고 구성을 해야 하실 텐데 주로 어떤 상황에서 화를 내는지를 모아보고 그러면 이 사람이 다양한 상황에서 화를 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걸 다 모아보다 보면 어느 순간 주로 이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게 이건 줄 알았는데 저거였구나라는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혹은 이 사람이 가장 좋아했던 순간들을 잘 다 모아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주로 어떤 안식을 얻고 위안을 얻고 하는 부분들이 막연하게 가족들이랑 있는 거 좋아했던 것 같아 정도였다가 그 중에서 좀 더 나아가는 어떤 깨달음을 얻을 때가 와요. 그렇게 특정한 반응들 화가 됐건 분노가 됐건 슬픔이 됐건 내가 부모님의 눈물을 본 적이 있었나? 이런 거를 다 모아봤어요. 저는 그걸 다 모아보다 보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내면을 추론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보통 순서는 반대예요. 내면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역으로 거꾸로 추적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행동을 여러 개를 모아야지 겨우겨우 어렴풋이 그 안에 내면을 추측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화냈던 순간을 다 모아보면 A때문에 화낼 때 B때문에 화낼 때 C때문에 화낼 때가 다 다르지만 다 모아보면 A, B, C 모두 다 Z때문에 화냈던 거였어. 공통점을 발견해내는 거군요. 그런 식이었어요. 그거를 저는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굴리고 혀끝에서 굴리고 그럼 어느 시점에 우리 아버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왔어요. 우리 아버지는 본인이 무시당하고 본인이 뭔가를 실패하고 이런 것보다 가족들이 무언가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봐 겁겅을 많이 하셨구나. 이런 거를 딱 올 때가 있어요. 느낄 때가 딱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그 가족의 전생이가 다시 다르게 해석되는 저는 그런 시트를 많이 짰었어요. 가장 사이가 안 좋았다가 최고의 친구로 변한 저희 친형님 과의 관계를 개선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됐고요. 나의 형이 뭘 두려워했구나. 이거를 제가 이해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저희 관계가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캐릭터 시트를 찾아볼게요. 나오면 메일로 드리건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만약 없다면 이지한 작가님께 지금 방금 설명해드리는 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지금 이종범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이렇게 추적해나가는 과정 그 자체가 드라마틱하네요. 그렇죠. 엄마의 과거를 쫓아가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동화책이 제목이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할머니도 예전에 예전부터 할머니는 아니었어요. 이런 식의 동화가 있어요. 뭔가 알 것 같은데요. 할머니 우리가 우리의 할머니를 지켜봤을 때는 친하게 지내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 할머니는 할머니의 모습 그대로밖에 기억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할머니의 할머니가 된 다음만 기억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할머니가 되시기 그 이전 때로는 아기였을 때 전혀 생각이 상상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는 정말 뒤로 미루고서라도 우리 엄마가 아주 아기였을 때 어떤 모습이었지? 우리 엄마가 고등학교 때 찍은 사진만 봐도 교복을 입고 찍은 사진만 봐도 약간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시니? 네. 얼굴의 모습은 우리 엄마인데 우리 엄마가 너무 어려워? 네. 어리고 교복을 입고 있고 그리고 그때는 그나마 그래도 지금의 우리 엄마와 얼굴이 많이 닮아있는데 아주 아기 때 그 모습을 봤을 때 제가 좀 되게 충격을 받았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나에게 항상 카리스마 있는 모습 내가 잘못한 걸 굉장히 많이 지적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자랐는데 나의 등짝을 유린하는데 하지만 아기일 때가 있었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엄마도 나처럼 나보다 더 어린 시절의 아기 시절이 있고 그리고 그 아기 때는 이 아기도 바라는 게 단 한 가지였을 수도 있는데 그치? 뭐 이런 그러면서 인간적인 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한 인간으로서 바라볼 수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얼굴 모습조차도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어린 시절의 사진을 봤을 때 그리고 때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진을 봤는데 우리 엄마는 이런 행동 안 했을 것 같은데 엄마 언제 이런 데 가셔서 비키니를 입으셨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들의 흑역사나 아빠들의 흑역사가 이렇게 네. 그래서 물어보면 엄마들 노는 거 좋아했어? 라고 물어보면 우리 엄마 일만 하시는 사람이 아니었어.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거나 맞아.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덕심을 발견했던 그러니까요. 낚시 장비를 만지는 아빠의 눈빛 저건 내 눈빛인데? 그러니까요. 거기서 약간 발견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봐왔던 그리고 편견을 가져왔던 그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인간을 발견해낸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때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본인은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실제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를 할지라도 본인에 대해서 주인공을 설정을 해서 어떤 식의 감정을 처음에 시작해서 그 반전을 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시고 이야기를 꾸며가신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재밌어요. 이거 정말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대학교 졸업반 때 했던 굉장히 기억에 남는 과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3대 리포트라고 남자는 친할아버지, 아버지, 나 여성은 외할머니, 엄마, 나 아 나 그거 너무 하고 싶어요. 3대 일대기를 취재해서 구슬체록처럼 네. 구슬체록을 하는 건데 인터뷰도 많이 해야 돼요. 주변 인물들에게 그러니까 그러면 할아버지 그게 제가 대학교 졸업반 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수업의 과제였고 저한테는 아주 기념비적인 수업이었는데 저희 친할아버지의 출생부터 쭉 인터뷰를 해나가가지고 자료를 모으고 사진을 뒤지고 앨범을 뒤지고 그때 할머니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할머니께 여쭤보고 다 하다보면 20대 어느 시점에 갑자기 그래프에 아빠가 탄생하죠. 그때부터 그래프 두 개가 병행으로 가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빠가 20몇 대 내가 갑자기 나와요. 세 개의 그래프가 동시에 진행되다가 첫 번째 그래프가 끊기고 두 번째 그래프가 같이 가죠. 그러면서 이 전체를 쭉 관통하는 얘기를 하다 보면 인터뷰를 하다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나이 때의 아버지 내 나이 때의 할아버지를 조망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좋았어요. 네. 이지한 작가님 귀한 사연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홍란지 선생님의 마음의 짝 우리는 영혼의 짝꿍 소울메이트라고 불러드릴까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럼요. 미티 작가에게 안부 전해주시고 이지한 작가님께서 나중에 작품을 하시고 이제 웹툰으로 데뷔를 하시면 꼭 저희 웹툰 스쿨에서 소개를 하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용터뷰에서 만나 뵙길 기대할게요. 기대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여러분 52분인데 네. 하나 더 할까요 말까요? 너무 배고프다 나. 결정하시죠. 네. 짧은 거 할까요? 짧은 거 짧은 거 하죠. 짧은 거요? 익명님 거. 네. 자 저 목 아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부탁해요. 홍블리님 종블리님 저는 종블리가 뭐야? 27살에 익명입니다. 사실 저는 워크숍이나 작가와의 대담을 가도 부끄러워서 질문도 못하고 가만히 듣다가 나오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메일도 몇 번 고민하고 쓰게 되었답니다. 저는 대학생 때에는 금속공예를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맞지 않아 저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고민하던 도중 제가 고등학교 때 드라마 덕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방학 때마다 저는 운이 좋게도 단편 영화나 웹드라마 미술 감독으로 활동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저는 완전한 저의 작품 이야기와 연출 미술 모든 것을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저의 감성이 약간 동화스러운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요. 만화가가 되고 싶기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림책 작가 데이비드 위즈너 같은 경우 이번에 만화책을 냈었거든요. 그림책과 만화 작가 이 두 가지 작업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사실 반가워 활동이 궁극의 플롯에 나온 당연히 만화학도라면 아는 작가나 작품을 알지 못해서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웹툰이 아닌 만화책으로 나온 작품들과 같은 이런 책들을 다 읽고 공부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습작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만화책 한 권을 정해서 다 따라 그리는 것이 습작인가요? 평소 따라 그리려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하고 멀리 생각하면서 제가 원하는 꿈에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90% 정도 절망적인 경우가 많지만 이종범의 웹툰 스크류를 듣고 동범 작가님과 흥란지 교수님의 말씀에 항상 힘이 됩니다. 요즘 삶의 낙입니다. 제가 작가가 될 때까지 계속 해주세요. 롱터뷰에 나갈 때까지 공민호 피디님께도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분이 만화가에 대한 어떤 마음도 있으신데 만화가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직 정보가 너무 없으시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습작이 뭔가요? 했을 때 만화책 한 권을 통으로 따라 그리면 습작인가? 이거 하면 장난 아니죠. 엄청 빡세죠. 엄청 빡세고 특정한 어떤 연습이 아주 많이 되죠. 물론 아주 최고의 연습 방법은 아니지만 네. 아무튼 이분 실제로 미술감독으로 활동하셨다고 하니까 일단은 아트웍 쪽에 프로페셔널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분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세요? 오늘 너무 저만 말한 것 같아서 아 네. 이래라 홍난지 아 저는 우선 습작이 뭔가요? 라는 질문보다는 본인이 미술감독을 하셨으니까 그런 감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께서 생각하시는 그 만화가라는 그 만화 스타일이 어떤 건지 한번 되묻고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동화책 스타일을 좋아하시고 미술감독을 하셨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플랫폼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작품 스타일하고는 좀 다른 결에 굉장히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신 개성 있는 작품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작품이 물론 전문 지금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전문 플랫폼에서는 원하지 않는 스타일일 수는 있으나 분명히 본인만의 개성을 가진 작가주의적인 스타일로서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런 본인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작가로서는 활동할 수 있는 만화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작가들의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만화책 따라 그리기를 통해서 얻는 것보다는 본인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화적인 형식을 많이 본인의 작품에 들어오게 해서 그거를 작품으로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맞아요. 예를 들자면 동화책 같은 아트북 스타일을 만드시는데 거기에 만화적 요소를 어떻게 가미하지? 이번에 말풍선과 어떤 효과선 효과음을 넣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칸을 나눠보자. 이런 식의 만화적 요소들을 하나씩 가미해보면서 본인의 스타일을 좀 맞게 만들어 가시면서 또 다음 단계는 내가 지금 칸을 나눠봤더니 어떤 연출면에서 좀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는 이제는 연출 연습을 하시기 위해서 만화책이나 웹툰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저희 팟캐스트에서 언급하는 작품들도 몰라서 마음에 걸린다 하시는데 모를 수 있어요. 그럼요. 만화를 막 열심히 탐독하고 찾아보던 사람이 아니면 모르죠. 네. 맞아요. 그건 나쁜 거냐? 아닙니다. 당연한 거입니다. 많이 본 사람들은 다 알아듣고 그것에서 영향도 받고 배운 것도 있고 많이 안 본 사람들은 무슨 작품인지 모르고 그래서 약간 독장적인 걸 할 수도 있고 이게 장단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홍쌤 말씀에 너무 공감되는 게 일단 이게 궁금해요. 만화가를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시는데 어떤 만화가가 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웹툰 플랫폼에서 연재하는 웹툰 작가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SNS에서 내 지인들 내 친구들 내 패친들을 상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건지 사실 만화가 되는 건 배우고 싶습니다. 내가 만화를 그리면 만화가가 돼요. 그 만화가 뭐 어디 전문 플랫폼을 시키리냐 내 돈으로 돈 내갖고 내가 그냥 책으로 좀 묶어서 지인들에게 선물로 주는 만화가가 되는 거냐 이거야 다를 뿐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습작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만화책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그런 것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말고 만화를 그냥 그리시면 돼요. 근데 그리시다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싶을 때 남들은 어떻게 하지? 이러고 가면 쓱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따라해보고 난 좀 다르게 해보고 싶어 그럼 다르게 해보고 이게 습작이죠. 네. 그렇죠. 중요한 건 습작은 만화를 그리는 것입니다. 만화를 그리면 질문이 세세하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 부분이죠. 네. 아직 만화를 그려보기 전 단계에서는 질문이 큽니다. 직접 그리기 시작하면 질문이 세세해지죠. 쪼개지죠. 그리고 그런 질문이 나를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좋은 질문 같아요. 네. 한번 그려보세요. 네. 저는 뭐 덮어놓고 물어보시면 만화가가 될 수 있을까요? 물어보시면 네. 당연하죠. Why not? 내일쯤 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망 얘기해서. 근데 농담이고 한 석 달 정도 후에 될 수도 있어요. 그려보시면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질문들을 또 웹툰스쿨에 보내주시면 또 이렇게 맨땅에서부터 시작하는 만화학도 만화가 지망생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그 제 목 상태와 네. 공복감 때문에 신영은님의 사연을 놔두고 지금 끝낼 것 같은데 네. 신영은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꼭 열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다음주를 기다려주세요. 마침 산책도 기대해주세요. 저희 마침 산책 굉장히 재미있는 반응들이 나와서 녹음이 기대되고 있고요. 양쌤이 좀 뭔가 열심히 준비해야겠다는 포부를 갖기 시작하셨어요. 그냥 아니 뭐 저는 아마추어니까요 막 이러면서 하시다가 갑자기 잘해보고 싶어졌다 라고 하는 뭔가 욕망이 생기시면서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 내 계획대로 되고 있어 그렇죠 이거죠 바로 궁극의 캐릭터 다음 인물 기대해주시고요. 기대해주세요. 누가 어떤 인물을 모시고 올지 기대해주십시오. 자 그럼 정리할까요? 네. 성화모란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의 웹툰스쿨의 반거우 활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과 사연 보람들을 가지고 저희의 돈을 방송했습니다. 저는 만화가 이종범이었고요.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아멘